자 여러분들 인상가에 물려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상가는요.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만든 작전주에요. 진짜 이거는. 자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 오염수가 되면은 얘가 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많은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아무튼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후쿠시마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오케이 했잖아요. 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오케이 했으면은 당연히 정치인들은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서요. 작전주 아닌 거 없고요. 대부분이 대용주 말고는. 그 다음에 정치 엮인 주가 50% 비중이 높아요. 거의 한 70%가 정치에 다 엮여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요. 이 주식으로 해서 정치자금 되는 걸로 정말 유명해요. 2000년대 초반에 북한 미사일 쏘는 거요. 이미 그때 당시 민주당 정권 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대북지 맨날 오르잖아요. 미리 사놓고 다 정치자금 활용하고. 또 국민의힘 어떻게 했어요. 4대강 때. 이명박 때 올라와서. 4대강 때.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명박 때 했잖아요. 4대강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많이 해먹었어요. 그때도. 다 그때 국민의힘 그쪽 아니었어요. 그때. 그쪽으로 다 해먹고. 그때 당시에 이 4대강 때 뭐였냐. 삼부토건. 삼부토건이요. 60만원 거래될 때예요. 지금 3천원이에요. 지금.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상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이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천일염 때문에 오르죠. 옛날에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때예요. 이때. 이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죠. 그때 또 천일염 엄청 올랐어요. 그때 이 장사하신 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소금 막 쌓았어요. 천일염 막 쌓아서 창고에 넣었어요. 사재기하고. 그러니까 시세가 존나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존나 내려가고. 주가도 봐압시다가. 근데 이게 분명히 이번엔 좀 세요. 진짜 방출이거든요. 이번에는. 한 번 더 해먹으러 갈 거예요. 절대 작전주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더 해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 들은 돈이 얼만데.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력의 이제 중간. 1차 평당가가 깨졌어요. 세력의 2차 평당가가 얼마였냐면은. 한 2,300원 정도 돼요. 세력의 2차 평당가 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다 2,360원 거래되고 있으면은.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슬 우리가 매집 준비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더 떨어지더라도. 3차 평당가가 가면요. 작전 취소예요. 근데 웬만하면 안 보낼 거란 말이에요. 보내면은 어쩔 수 없어요. 3차 평당가가 도달하면요. 세력도 작전 실패입니다. 근데 여기 2,300. 이때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 한 번 더 해먹을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정말 중요해요. 지금 당장에 3,500원에 4,000대 물려계신 분. 이 사이에 물려계신 분들은요. 진짜 위험해요. 이거 탈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이번에 한 번 더 신고가 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쏴버리면요. 이거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올리다가 천천히 올리겠지. 이렇게 한 방에 슈팅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착지점은 3,000원 초중반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여기서 평당가 낮추셔야 된다. 여기 있는 탈출하신 분들은요. 이거 지금부터 비중 조절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탈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지금 인상가로 솔직히 제가 다 팔라고 말씀드렸다가 제가 저번주에 샀다가 제가 어제 다 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세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린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 상식이 절대 안 통한 종목이에요.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어떻게? 자, 인상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 인상가 매매방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인상가 매매방.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해요. 매매하면서 어떨 때 우리가 던져야 되고 어떨 때 사야 되는지 타점을 정확히 알려드린다. 저는 이거예요. 자, 호가창 보세요. 여러분들. 호가창에 그날 하루에 답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이 매수 잔량이 많으면은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라고 말씀드리죠.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잔량이 많아야지 올라간 차트예요. 이거에 대한 비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걸요.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이제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자, 이 호가가 왜 많을 때가 떨어진 차트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더 떨어질까 밑에 더 걸어놓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요. 위에 있는 호가가 내려오면요. 이게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 매물을 안 거는 거죠. 떨어질 위험이 많으니까 여기에 매물을 더 많이 걸어놓는 거예요. 더 싸게 살라고. 그런 심리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랑 전혀 반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전문초야자들 보면요. 모니터가 4개, 8개 막 이렇게 있어요. 저도 4대에 있습니다. 호가창 이거 종목만 40개 띄워놔요. 이 호가창 때문에. 이 호가 잔량 보려고 제가 항상 띄워놓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려면 제가 영상 찍어서 언제 올려요? 맞잖아요. 이거 매일매일 바뀌는데 언제 하락폭이 제한되고 이게 보통 아까는요. 한참 떨어질 때 10배, 수 5배 차이 났어요. 이 차이가. 여기가 20만주 걸려있으면요. 여기 끼켜야 2만주밖에 안 걸려있었어요. 10배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폭이 줄었잖아요. 2배도 안 되게. 그러면 떨어지는 하락폭을 제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오셔라고. 제가 신호를 드려야 되니까. 저와 함께하면요. 주식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기업 분석도 하기 싫잖아요. 어려워요 이거. 차트 분석 이거 솔직히 답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걸 뭘 해야 되냐. 다른 걸 봐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걸 봐야죠. 이것도 정치 엮여있는 종목인데. 정책을 누가 만들어요?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뒷돈 여기서 물린 여러분들의 돈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넘기고 다 정치인 뒷돈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인상과 태극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거니까 저랑 아침 9시부터 함께 매매하면 되니까 꼭 입장에 계시고 혹시나 카톡방 정말로 불편해서 불편한 것보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인상과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이에요.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적어놨고 추가 매수를 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것 때문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자, 일정한 수급이 붙습니다.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어요. 이 수급이 붙으면요. 세력들이 매집한 시기에 옵니다. 한 2, 3일 전에 떠요. 이게 2, 3일 뒤에 딱 세력이 매집해요. 이게 딱 뜨고 시그널이. 이게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그널이 뜨면은 세력들이 매집한 자리인데 이때면 우리 다 사놔야 되겠죠. 올라가니까 슈팅. 이때 평당값 최대한 줄여서 올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이걸 보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거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보아도 모릅니다.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자신이 주식을 생각해보고 내가 좀 할 줄 아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요청하세요. 위에 있는 제 자료하면으로. 자, 인상과 세 글자는 카톡방 초대링크였죠. 인상과 정은 다음에 뒤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더 써서 다섯 글자. 인상과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 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 안 마. 5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 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해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